가보자고 겨울은 역시 딸기장 제가 콘텐츠 찍으려고 딸기를 샀는데 철도 아닌데 비싸게 주고 샀다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등짝 스매싱과 눈물을 머금고 찍는 딸기 콘텐츠입니다 겨울은 딸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řed 바視 jersey 라면 애매콤하게 날라 새것 같네요 새것 같죠? 새것 같네요 새것 같네요 새것 같네요 새것 같네요 치즈 아이스크림 치즈 지금 먹으니까 맛있어요 치즈 아이스크림 치즈 아이스크림 치즈 아이스크림 치즈 아이스크림 치즈베리맛 치즈베리 아쉽긴 하지만 겨우 단무지 뼈 뼈 뼈 뼈 썸냈고 짠 닭다리 오징어 찰쌀 닭다리 그리고 탱탱 욕 내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